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무료브금 지려서 무브 입니다 이 음악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 음악만 모아 가지고 본인의 채널에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음악 컨텐츠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든 컨텐츠에만 활용해주세요 웃긴 영상들, 피트니스 영상들, 교육 영상들, 여행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적인 컨텐츠, 불법적인 컨텐츠, 혐오성 발언의 컨텐츠에는 제가 제 음악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음악들을 어딘가에 판매하시거나 그냥 그대로 다시 단순히 재업로드 하는게 안되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무브 하세요 안녕